아시아 슈퍼영 연습생 여러분 둘 셋 플러스 에비틴 다자하오 워먼슛 P1 하모니 여러분 이번 저의 신곡 때깔 챌린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슈퍼영에 나온 저희의 백다운 커버 무대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특히 5G 연습생이 저희를 좋아해 줘서 너무 고맙고 꿈을 이룰 수 있게 저희도 응원합니다 아시아 슈퍼영 파이널 무대는 3월 9일 마카오 갤럭시 아레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연습생 여러분들의 멋진 무대가 저희도 기대됩니다 파이널 무대까지 화이팅 하시고 저희 P1 하모니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You're shining 그럼 지금까지 P1 하모니였습니다 시에시에 따자 WAKE ME WAKE ME UP id 여기 우리 Archive L 과 소세 소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at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